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 아 이거! 왜 이렇게 힘 찍었어! 잠깐만! 아 왜 이렇게 힘 찍었어! 이거 비밀인데! 그래도 이런 칼질은 내가 해서 넣는다. 나 이거 방금 배웠거든? 봐봐! 이렇게 하고 어때? 어때? 이뻐? 이렇게 넣어도 되나? 이것도 이거 너무 멀지마! 가서 앉아! 이거 약간 망했어! 가서 앉아! 얼른 앉아! 원래 버섯은 데쳐먹는 거잖아! 맞나? 잠깐만! 비록 밥은 없지만 아니 왜 이렇게 힘 찍었어! 밥을 못 했단 말이야! 이거 하나라고! 잠깐만! 이거 너무 이렇게 오늘 업 됐어? 안 힘들었어? 아닌데 얼굴이 좀 뭔가 힘들어 보이는데? 하.. 이런 거 고민을 이야기 하려면 역시 맥주가 필요하다 기다려봐! 뭘 이렇게 이렇게 하.. 이렇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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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오늘 집안일 좀 해놓으려고 했는데 아까 전에 밥 먹고 잠들어버려가지고 막 했거든? 그래서 좀 더러울 수도 있어 뭐 어쨌든 난 캔으로 마시는 게 좋더라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일찍 퇴근한 거야? 아 진짜? 아 난 그것도 모르고 아 사실 아까 전에 뱀앤원으로 내가 스테이크도 시켰거든 다 된가? 그거 내가 한 척하고 해주려고 했는데 너무 일찍 와서 다 망쳐버렸어 오늘은 그 부장 개새끼 그 부장 그 사람이 뭐라고 안 했어? 근데 괜찮아 그런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냥 속으로 그냥 그려니 하고 그냥 넘겨 아니면 속으로 노래 부르거나 다른 생각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꼭 별밖에 돼 있어 오빠는 잘못 아무것도 없어 진짜 못됐다 어떻게 말을 맨날 그런 식으로 하냐 아 그리고 아까 전에 도시 점검 아저씨 왔다 갔는데 너무 무서웠던 거 있지? 아니 뭐 딱히 뭐 무슨 일을 하진 않지만 그냥 오빠가 없으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낯선 느낌?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오빠 있을 때 그럴 때 좀 불러야겠어 괜찮지? 짠 역시 하루 마무리는 맥주야 잔이 깨져 있었네 잔이 깨진 쪽으로 마시고 있었어 괜찮아 난 건강하니까 아 그리고 어머님한테 전화드려야 되는데 오늘 하기로 했는데 못했어 뭐하지? 잠시만 엄마한테 전화가 좀 이따 해야겠다 엄마가 또 나 이거 사서 끓이고 있는 거 알면은 아 너무 불쌍하다고 그럴 거 같단 말이야 내가 요리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건 비밀이야 절대 말하면 안 돼 쉿 어머님한테도 절대 말하면 안 돼 알았지? 너무 너무 약간 내가 못된 며느리 된 거 같아서 약속 고마 응 아 맞다 그리고 좀 있으면 화이트데이잖아 오빠 저번에 나한테 넌 짓이 닌텐도 갖고 싶다 했잖아 그거 내일 아침에 도착하기로 했어 아 이거 숨기고 싶었는데 아 이거 자꾸 근질근질해가지고 아 그래도 그래도 색깔도 파란색으로 내가 잘 골라서 시켰어 괜찮지? 그리고 동물의 숲도 시켰어 동물의 숲은 내가 할 거야 오빠는 오빠 하고 싶은 거 해 오빠 출근하고 나면은 동물의 숲은 내가 할 거야 그래도 되지? 고마워 고마워 짠 짠 된장찌개 방해된다 손잡고 있어도 돼 우리 주말에 어디 갈까? 주말마다 놀러 가기로 했잖아 음 나 가보고 싶은 데가 있는데 나 캠핑장인데 그걸 뭐라 그러지 오빠? 그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캠핑을 하는 거야 아 맞아 맞아 노지 노지 맞아 그거 너무 해보고 싶어 아 아는 데가 있어? 그래?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텐트도 치고 고기도 꽂고 그러면서 놀자 아 그래 별도 보고 아 아 지금 많이 춥겠구나 아 뭐 롱패딩 챙기면 되지 않을까? 아 나 그리고 그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 그거 머시멜로우 불에다 굽는 거 그것도 하자 그리고 이제 닭고기랑 파랑 이렇게 막 이렇게 꽂아가지고 닭꼬치 그것도 하자 진짜? 하는 거야 약속해 진짜 그렇지? 이번 주 토요일? 응? 고마워 우리 진짜 결혼 잘했다 하 나처럼 행복한 사람 있을까? 나처럼 이렇게 이상형이랑 결혼하는 사람 진짜 드물건? 그러면 우리 너무너무 행복한데 행복의 결실이 하나 있어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해 내일 아침에 닌텐도도 오면서 장어 줍도 오거든 그거를 먹고 힘내자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 장어도 많이 구워주고 또 뭐가 있지? 부추? 부추? 어쨌든 많이 많이 해줄게 부끄럽네 아 술을 좀 맛있다 아 좀 식기도 오르는 것 같고 한데 이제 슬슬 잘까? 응? 자자 앙 죄송한데 고마워 여러분도